지난 2일 위스컨신주 예비선거에서 불법 이민 문제는 건설업자인 스카츠 린드만 씨를 포함한 많은 유권자에게 주요한 이슈였습니다. 이전에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투표했던 린드만 씨는 이번에도 같은 선택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. 트럼프 전 대통령은 위스컨신 지표에서 그가 보기에 위험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을 몰아내기 위해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추방작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. 최근 하버드 캡스 해리스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민 문제가 미국 유권자들에게 가장 큰 이슈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응답자의 3분의 1 이상이 이민 문제를 경제나 범죄, 의료 문제보다 우선시한 겁니다.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민자들이 미국 경제에 기여하고 있으며 상대 후보가 지칭하는 위험한 동물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.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세우겠다는 2016년 그의 공약을 떠올립니다.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선된다면 그 공약을 완수할 것이라고 말합니다. 지난주 미국 항소법원은 무단 입국을 범죄로 간주하고 주 차원에서 직권으로 체포된 사람들을 추방할 수 있도록 하는 텍사스주의 이민법 시행을 정지시켰습니다. 바이든 대통령은 이민 담당 판사와 망명 담당 공무원을 충원하고 첨단 마약 탐지 등 국경 안보를 개선하기 위한 초당적 계획이 의회에 있다고 미국 시장들에게 말했습니다. 공화당 하원 의원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반대 등을 이유로 초당적인 국경 법안에 반대했습니다. 상원도 법안 통과에 실패했습니다.